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 한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한 별들의 축제 지금 시작합니다. 아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들인데 욕심 같아서는 모두 다 수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여자 후보입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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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해 동안 SBS 드라마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불어서 예능 교양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